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주저하게 의심될 정도로 인성 완전 개박살난 공감능력 제로가 아니라 거의 지하실 저 끝도 안보이는 그 깊은 곳에 처박혀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옛날에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먹을 걸 몰래 훔쳤다는 남편 나 이거 너무 실망이고 정말 경악스러워요. 뭐? 야 니가 더 경악스러워. 인간이냐 니가? 원지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먹을 걸 도둑질했다는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초반 그리고 결혼 2년차 평범한 여자에요. 제목 그대로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는데 이때 남편이 도둑질을 했대요. 글쎄. 참고로 이거 다른 사람 아니고 남편 본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당황함을 넘어서 뭔가 경악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야 싶은 마음에 여기다 글 올려봅니다. 먼저 남편의 과거 가정사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이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당신 홀로 3남매를 키우셨다 하는데요. 남편이 맞이에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들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홀로 버티던 어머님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고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건 나중에 상대 과실 100% 인정받고 병원비 지원받고 보상받고 다 했대요. 단 이게 처음에 신상정보와 연락처를 알아내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고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어머님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동안에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자식들이 방치가 됐다고 해요. 보호자 없이. 그리고 당시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 즉 13살이었다고 하는데 동생들이 막 배고파하고 본인도 계속 며칠 내내 굶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도시락을 훔쳤대요. 그리고 하필 그걸 걸리는 바람에 붙잡히고 막 발부둥 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이 바닥에 나뒹굴고 떨어졌다는데 문제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다 쏟아져버린 이거를 막 개처럼 기면서 핥아먹게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동생들이랑. 먹어 먹어 이러면서. 그리고 경찰이 왔죠. 왔는데 왜 동생들까지 물건을 훔치게 만들고 그걸 먹게 만들었냐 이러면서 막 꾸짖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도 이때 남편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훈방인가 뭔가 그렇게 됐고 또 그때 거기서 나이 많은 경찰 아저씨가 동생들이랑 밥도 사줬대요. 그리고 어머님이 병원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보호를 받은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은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뭐 자기 말로는 그때 너무 무섭고 동생들은 울고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결국 동생들까지 다 데려가가지고 그 도둑질을 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도둑질을 한 것도 모자라 바닥에 떨어진 걸 먹는다는 게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뭐 나이가 10살도 안 돼. 한 자릿수다. 그러면 너무 어리니까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13살 정도 됐으면 다 알 건 알고 그러지 않나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 그래 뭐 백번 천번 이해해서 그런 아픈 과거가 있다. 이건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막 되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뭐 좋은 이야기라고 아우 이제 사람이 막 달라 보이는데 이건 정말 제가 이해해줘야 되는 겁니까?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만약에 내 남편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부터 나올 것 같은데 이 미친 거 말하는 거 봐라 위로는 못해줄 망정 뭐 경악스러워 아가리 확 찢어버리고 싶네 2반 이게 일부러 욕을 쳐먹고 싶어가지고 주작을 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진짜 공감 능력 완전 제로네. 경악이라고? 야 진짜 경악스럽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봐? 야 너 사람 아니지? 3반 야 그 공감도 지능이라던데 이건 뭐냐? 4반 아니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뭘 이해할 건데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이런 사연들 풀면 제일 먼저 딱하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 텐데 하물며 남도 아니고 자기랑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측은지심이 안 생겼다고? 오히려 경악스럽다고? 아니 본인도 어린 데다가 본인보다 더 어린 동생들도 있고 거기서 그 어린 것들이 몇 끼를 굶었는데 아니 그럼 제정신이겠냐? 살이 분간 되겠어? 물론 훔치는 걸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인간이면 그 전에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그게 바로 사람이다. 너 사람 아니지? 5반 만약 내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면 나는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는 다 지나간 옛날 일이니까 남편도 그냥 덤덤이 말을 했겠지만 어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말 들으니까 마음 너무 아프다. 엄마는 안 돌아오지, 배는 고프지, 동생들 울지, 무섭지, 서럽지 그 마음 너무 안타까운데 나 같으면 안아줬어요. 여기다 글을 쓸 게 아니라 6반 야 어릴 때 상처를 힘들게 털어놨더니 아니라고 하는 인간이 경악스럽니 뭐니 어쩌니 하면서 여기 글까지 쓰고 자빠졌네. 저 남편 누군지 몰라도 결혼 진짜 잘못했다. 아휴 불쌍해라. 딱해라. 7반 아니 미친 거 아니야. 13살짜리가 어른 아니야. 23살 아니라고. 13살이야. 그런 애가 쟤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랑 같이 며칠을 굶었는데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훔치든 어디 가서 구걸을 하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그냥 다 죽는 거야. 네가 그래도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인간이라면 이해는 물론이고 불쌍하다. 토닥토닥 해줘야 하는 게 맞아. 만약 내가 너였다면 끄끗거리며 통곡했을 거다. 야 이거 뭐냐? 8반 도대체가 경악이다라는 말을 여기다 쓸 수 있는 건가? 그래 뭐 경악스럽긴 하네. 너 같은 게 아니라니. 공포 그 자체로구만? 덜덜덜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시부모와 며느리가 싸우면 시누이는 모르는 척 하나요? 제목 그대로예요. 며느리가 자기 시부모와 오지게 싸운 상황이라면 보통 시누이들은 그거 다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럽니까? 사실 저는 이미 저희 시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사람인데요. 시누이가 지 오빠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래요. 분명 저도 그걸 듣고 복을 대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예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세상 편하게 말하고 웃고 떠들고 그래요. 혹시 다들 이럽니까? 만약에 반대로 제가 시누이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해서 부모님 대신 사과도 할 것 같은데 얘는 진짜 끝까지 모르는 척이야. 이게 정말 맞는 거냐고요? 왜 사과를 안 하는 거야 나한테? 아무리 자기 부모라도 그런 부모가 먼저 이상한 말을 했다면 당연히 며느리 편에 서서 말하고 싸우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 시누이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지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얘 저랑 동갑이고 얘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가 청소도 안 했냐며 뭐라 했다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욕을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랑 같이 살면서 뭐랄까 점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중인데 시부모와 시누이 하는 걸 보면 정말이야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니까요. 개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시누이 친정집 저희 시댁이죠. 시누이 친정집에 시누이네 부부와 시누이의 시어머니 거기다 시누이의 시누이까지 와가지고 2주 동안 자고 갔대요.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통 저 정도면 누구 한 명은 이건 아닌 것 같다. 호텔을 잡자 아니면 아예 가지를 말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 친정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한 방에서 자고 여행도 가고 놀고 그랬대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래. 정상인 인간이 하나도 없다니까. 여하튼 다른 시누이들은 며느리와 시부모가 싸우면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글 써봤어요. 댓글 1번. 아니 그러니까 당신의 시누이가 그냥 자기 오빠랑 전화통화를 하는데 글쓰니 네가 그걸 옆에서 듣고 있을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그러고 있다 이거 아니야. 그리고 시부모 대신 사과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거 맞아요? 이거냐고. 아니 무슨 시누이가 궁이라도 되는 거야 뭐야. 관심법 쓰냐? 도대체 몇 수 앞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시누이가 뭐 대역죄인이야 뭐야. 참 살기 어렵다 어려워. 끌 끌. 2번. 저기요. 시누이는 나한테 아무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오빠는 오빠니까 연락하는 거지. 연 끊었으니까 너랑 남이야. 뭔 상관이야. 3번. 아니 시댁이랑 연 끊었다면서 관심은 또 더럽게 많네. 관심 좀 꺼요. 시누이가 자기 오빠랑 통화를 하든 말든 엄마 아빠랑 잘 지내든 말든 연 끄는 네가 뭔 상관이야. 어? 4번. 끌 끌. 얘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아니 내 엄마랑 연 끊고 사는 마당에 밑가짓게 뭐라고. 너랑 시누이랑 도대체 뭔 사인데. 그냥 남이야 남. 5번. 아? 부모랑 며느리 싸움에 시누이가 왜 껴야 되지? 이상하네. 뭐 시누이도 그 사람들 자식이니까 책임이 있다 이건가? 야 그럴 거면 네 남편한테 사과를 받아야지. 따지고 보면 모든 연결고리가 바로 네 남편인데. 그런데 남편은 괜찮고 시누이는 비정상이냐? 이거 완전 개 또라이네. 6번. 글 보니까 바로 알겠다. 시부모랑 싸운 거. 이거 시부모 잘못이 아니라 이 쓴이 아줌마가 문제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거의 100%예요. 아니 뭔 시누이한테 지 성깔까지 다 케어해달라는 거야. 미친 거야? 7번. 보통 분쟁이 생기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법인데. 뭐 시어머니 말은 들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글쓴이가 글 쓴 내용을 보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뭐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끌 끌 끌. 솔직히 말해봐요. 8번. 아니 나 하나 살기도 빡세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연 끄는 오빠 마누라 기분까지 챙겨줘야 되냐? 끌 끌 끌 끌. 9번. 고부 갈등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아예 안 써가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왠지 네가 범인일 것 같다. 이거는 내 기분 탓이겠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글 쓴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의심스럽죠. 특히 그 중간에 사돈들 다 뭉치고 시누이의 시누이까지 2주 동안 같이 지내며 한 방에 자고 먹고 자고 놀고 했다는 걸 보면 사이가 되게 좋다는 거고 그렇죠? 또 서로 시누이의 시누이하고도 사이가 좋고 그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내가 피해자다 이러면은 말 안 해도 자기가 어떤 거지같은 일을 당했는지 다 쓰거든. 그게 없어. 그것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